항상 젊음을 유지하고 여러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 올리는 천안 아가씨의 주인공입니다 이슨덕입니다 천안 아가씨 이슨덕입니다 천안 아가씨 천안 삼거린 수보리 시보람에 춤을 추고 그 여성이 주렁주렁 풍면이 오면 수줍은 천안 아가씨 가슴 설렘요 번호를 드릴까요 구두과자 드릴까요 내 맘도 느려요 잊지 마세요 돌아오세요 기다리는 천안 아가씨 기다리는 천안 아가씨 기다리는 천안 아가씨 고구보들 시보람에 춤을 추고 구두송이 주렁주렁 풍면이 오면 경부선 경부선 장안선 타고 찾아오세요 번호를 드릴까요 구두과자 드릴까요 내 맘도 느려요 내 맘도 느려요 기다리는 천안 아가씨 네 고맙습니다